에펙러 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에펙러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스펙트럼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처럼 음악에도 사용할 수 있고 통화 목소리나 효과음 같이 다양한 사운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배경이랑 텍스트 간단하게 화면 구성하고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고 중간에 음악을 바꿔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줘야겠죠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1920x1080 사이즈 컴프를 하나 골라줍니다 듀레이션은 30하고 점 눌러서 30초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빈 컴프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배경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이 솔리드에 4컬러 그라디언트란 효과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총 4가지 색상을 골라서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 있는데 연버라 느낌으로 컬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너무 똑같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다른 색이 아닌 조합으로 이렇게 4개의 컬러를 골라줄게요 그리고 각 포인트들을 적당히 조절해서 그럴싸한 배경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줄 건데요 원형 속에 들어가도록 넣을 거라 우선 원형 쉐이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상단 도형 툴에서 원형 툴로 골라주고 더블 클릭해주면 화면에 꽉 찬 원이 만들어지는데요 스트로크는 없애주고 필은 흰색으로 골라줄게요 쉐이프 옵션을 열어서 사이즈도 조절하겠습니다 여기 체인을 풀어주고 600에 600으로 적어서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이미지를 끌어볼게요 이미지는 방금 그린 쉐이프보다 하나 아래로 끌어가 주겠습니다 그러면 원형 뒤에 이미지가 위치하게 되는데 트랙매트를 사용해서 원 속에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 속에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미지 위치도 조절해주고 사이즈도 조절해줄게요 이렇게 배치해주고 은은하게 보이도록 투명도도 조절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넣어서 노래 제목을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주고 적당한 사이즈와 적당한 위치로 조절해줍니다 재생 버튼과 빨리감기 버튼도 넣어줄 건데요 그냥 도형 툴로 그려주면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미지로 준비했습니다 S 눌러서 스킬을 조절해주고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좌우로 잘 배치해주고 흰색으로 만들거라 필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컬러 골라주고 컬러 골라주고 이 효과를 복제해서 다른 레이어에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살짝만 더 키워서 옆으로 보내줄게요 U 눌러서 레이어 닫아주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음악을 넣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음악 끌어와주고 L을 연속으로 두 번 눌러보면 이렇게 오디오 파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엠바투 엘리먼트에서 다운받은 음악입니다 이 음악 비트에 맞춰서 오디오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펙트 검색 패널에서 오디오라고 검색하면 오디오 스펙트럼과 오디오 웨이브 폼 두 개가 나오는데요 둘 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오디오 스펙트럼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선 음악 레이어를 선택해줘야 효과가 작동합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넣어준 음악 레이어를 선택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해보면 어때요? 핑크색 점들이 위아래로 길어지는게 보이죠? 이제 옵션을 조금 만져서 완성시켜 볼게요 우선 컬러는 둘 다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점들을 더 촘촘하게 배치하기 위해 프리퀀시 밴드 값을 올려줄게요 티크니스도 올려서 점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약간 흐리멍텅한데 소프트니스를 0으로 만들어서 선명하게 하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잘 보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앞부분에서만 반응하고 뒤쪽은 큰 움직임이 없네요 이게 노래마다 달라서 노래에 맞게 설정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옵션중에 스타트 프리퀀시와 엔드 프리퀀시가 있는데 이게 스펙트럼의 앞과 뒤입니다 지금 앞에서만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좁혀주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은 0부터 시작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은 800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꺼의 절반 정도 되는 범위가 설정되겠죠 플레이해보면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골고루 움직이네요 음악마다 다른데 막대가 너무 짧다면 이 부분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선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서 아날로그 라인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게 있겠죠 원하는 걸로 골라주면 됩니다 도트도 있네요 저는 기본 디지털로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드 옵션도 있는데 위 아래 동시에 움직이는게 싫으면 한쪽 면만 골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음악으로 바꿔 볼게요 변경되어야 할 레이어를 나눠 주겠습니다 스펙트럼과 음악 그리고 자막을 선택해 줄게요 컨트롤 쉬프트 D 눌러서 잘라 주겠습니다 레이어 순서 정리 좀 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음악부터 바꿔 볼게요 기존 음악은 지어버리고 새 음악을 끌어와서 넣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L 두 번 눌러보면 파형이 보이죠 시작 지점부터 해도 되고 중간부터 해도 좋습니다 노래 제목 변경해 주고 아 그림도 바꿔 줘야 하는군요 도형 레이어와 이미지 레이어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D로 잘라 주겠습니다 사실 최신 버전은 이미지만 나눠주면 되는데 기존 버전 분들을 위해 쉐이프 레이어도 같이 잘랐습니다 이미지 레이어 선택한 상태로 프로젝트 패널에서 Alt 누르고 이미지 끌어서 교체해 줄게요 위치와 스케일 조절해 주겠습니다 오디오 스펙트럼 효과 들어있는 솔리드도 옵션을 조절해 줄게요 우선 음악부터 다시 골라 주겠습니다 B 눌러서 여기서부터 진행해 볼게요 플레이해 보면 지금 앞부분은 완전 쓸모가 없고 애매하게 나타나네요 우선 뒷부분은 2000까지 늘려서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지워주고 뒷부분을 살짝 더 늘려주면 되겠네요 앞은 200 뒤는 22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오디오 스펙트럼 효과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씬을 구성해 봤는데요 이런 음악 말고도 전화 녹음 목소리나 턱가움 같은 다양한 사운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넣고 따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